내 수아들이 포구에 있는 우리 배로 안내해 줄 것이오. 거기서 몸을 좀 추스리고 계시지요. 우린 일이 있어 후연 황궁에 다녀와야 합니다. 후연 황궁이오? 아, 내 그대에 대한 말은 고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것 없소이다. 그럼. 혹시 태자마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찌 되었느냐? 성공하옵니다. 놓쳤사옵니다.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놓쳤다. 어떻게 아녀자 하나를 잡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단 말이냐? 낯선 자들이 갑자기 가로먹는 보람에 성공합니다. 네가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느냐? 못 들었느냐? 당장 저것을 끌어내 목을 쳐라! 부족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란 말이다. 어서! 너희들이 못한다면 내가 하지. 내가 다 해둘지 마자! 모두 하십시오! 모두들 물러가 있어라. 말해보아라. 왜 그랬는지 왜 이 오래비를 배신하고 부족을 배신했는지 말이다. 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담덕대자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풍발 장군은 자신의 죄를 덮을 희생양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희생양은 우리 말갈이 되겠지요. 어리묵은 소리! 내가 또다시 그대로 당할 것 싶으냐? 예! 우린 또 질 것입니다. 도의를 버리고 술책만으로 적을 대하는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야! 적어도 제가 아는 담덕대자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국의 사람이며 원수의 동생인 저를 보고도 죄가 없다고 판단되자 관대하게 놓아주었습니다. 또한 제 목숨을 구해줬고 그보다 먼저 오라버니의 목숨도 구해줬었습니다. 담덕대자를 지켜보고 있자니 관계만 일삼는 우리 보족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우리 말갈족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자존심도 상했사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놈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다! 오라버니 자존심 그 자존심도 힘이 있을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이야 나라고 지옥스럽지 않았겠느냐? 온갖 암수를 다 써가면서 그놈 하나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괴롭지 않았겠느냔 말이다! 그럴수록 더욱더 난 멈출 수가 없었다. 무너진 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담덕 그놈을 죽이는 것뿐이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너만큼은 이런 나를 이해해줬어야 했다. 내 아픔과 고통을 피를 나는 너만큼은 알아줬어야 했어! 오라버니 오라버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신다면 아니다 이미 이 싸움은 그 놈이 죽거나 내가 죽기 전엔 절대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되어버렸어 가거라 오라버니 오라버니 내 손으로 너를 죽여야겠느냐 그나마 목숨을 부지해 떠날 기회를 주는 것은 한 놈원이랄던 나의 마지막 종이야 어서 떠나 이 칼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어서 떠나 어서 떠나란 말이다 사람은 우리 국제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찌되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퇴자비 마마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써서 도성에 있는 의원들을 다 뒤져보았습니다만 의심을 살만한 사람은 없었다 하옵니다 지금쯤이면 이 소식이 고구려로 전해졌을 것이옵니다 서둘러 수습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질 것이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고구려로 통하는 모든 관문들이 철저히 봉쇄되고 있었습니다 후연 황실로 가야겠다 사과를 날 데리고 가서 대질을 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뜻이 있구나 아니 되옵니다 대잡아봐 아니 되다니 태자마마를 함정으로 몰아넣은 세력들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될 만큼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을 리가 없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태자마마 범인이 어떤 놈들인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함정에 빠질 수 있사옵니다 맞습니다요 태자마마 대비책 없이 가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화면 제가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차관련이 잡히면 모든 게 다 귓장이 난 거 아닙니까요 당장 붙잡힐 겁니다요 얼마간 머무르는 동안 후연 황실의 질의까지 모두 파악해두었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옵니다 최대한 은밀히 움직여야 할 것이오 예 그리고 담주가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오 나는 무사하다 전해주게 예 차자마마 허면 저는 테자비마마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가지 가자 예 안녕하세요 나는 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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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